으아! 격렬이 흘러내리는 폭포가 내 머리위에 콸콸콸! 아니 녀석! 멋대로 물의 흐름을 막지 마라 내 스윙을 방해하다니! 나는 강하다! 이렇게 매일 폭포를 막고 있기 때문이지! 포켓몬하곤 상관이 없네요 아저씨! 뭔가 관자왕님처럼 보이지가 않는데? 몸을 고려하는 레벨이 29네요! 와우! 어어? 하지만 맞췄지! 하지만 반피지! 어허허! 호급상체역 하지만 체력은 똑같지 한 번이라도 뛰나가면은 내가 뭔가 맞을 것 같다 이녀석 기술이 뭐지? 으아! 안돼! 잠깐만! 이거 죽었다! 설마하던 패착 하위기술을 가지고 있었구만 아, 그렇구만 쌍카 같은 경우는 4배죠 4배 돌 맞으면 무조건 죽어야 난감해졌어 굉장히 일단 고리는 절대 여기서 활약을 펼칠 수가 없고 넉도로이타 안 맞았다 나이스 달긴 할까 다행이네 넉도리타도 나름대로 레벨링이 잘 돼가지고 바닷가 건너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물포켓몬들을 다 싸잡아먹고 레벨이 29 강챙이 딱이다 리플렉터로 한번 쓰시죠 그거 좋네요 뭐가 질 수가 없어 리플렉터 맞아 이런 기술도 있지 저거 뭐야 집중력을 높이고 있다 저거 뭡니까 잠깐만 리플렉터 쓴 데미지가 이거야 아프다 내가 먼저 때리면 돼 내가 먼저 힘껏 펀치 자 저도 공격을 쓰면은 되는거지요 효과가 굉장한데도 이 정도밖에 안돼 하하하하 쟤 바보다 하하하하 그러니까 저 기술이 공격을 받지 않았을 때만 쓸 수 있는데 내가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못 쓰죠 힘껏 펀치가 근데 되게 센 기술이지 150 데미지가 악 아 최면술 다음에 야 똑똑한데 이게 이게 격투 관장입니까 진짜 지저분하네요 바꿔 바꿔 넉도 리터밖에 이 녀석을 잡을 녀석이 없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으 오케이 오케이 쌍칼 쌍칼이라면 잡을 수 있어 쌍칼 강력한 딜로 반동가리 내버릴 수 있을 런지도 몰라요 쌍칼을 살리자 하하하 봐주는 거 없는데 하하하하 힘껏 판채 나도 저렇게 강인한 강챙이가 되고 싶어요 골뱅이 무침의 소소한 꿈이었습니다 강해지고 싶어 압도적인 스피드로 저 자신을 찍어 누르자 성공손 이게 뭐 쓴 거야 최면술 쓴 거 같은데 아 아 이거 안 아파 이거 안 아파 아픈가 아프네 어 아직 아 뭐야 진짜 아직이야 와 더러운 세상에 너무 더러워 음 렘소닉 고 아 되게 아프네 저게 뭐 저렇게 아프지 음 일단 스피드로 밀릴 테니까 난 회복하고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 위협이 있었구나 그 괜찮네 나도 회복을 한번 시키고 짠 쌍카리 유턴이 있지 않나요 아 그 생각 못했네 유턴 하하하 기술이 너무 많아 렘소닉 일단 어 애초로는 희생양이 되었어야 됐어 불쌍하구만 두명 빈삽니다 녹두리타 자고 있고 고리는 나오자마자 어 찍사리고 날개치기 야 이거 좋구만 성공 손톱 자 머지않았다 아 근데 파도타기가 되게 아퍼 엉글이 이상하다 이 녀석 되게 아프네 요걸로 턱 아 턱 하하하하하하하하 정말 시시한 마무리야 와 센데 아 좋소 나의 승리 이 쇼크베찌는 너한테 어울린다 쇼크베찌 얻는 데 성공이다 쇼크베찌가 있으면 한 번 간 적에 있는 마을에 공중날기로 날아갈 수가 있단다 음 그리고 이 녀석도 가져가라 기술 머신 빵 원 내용물은 힘껏 펀치가 되겠다 먼저 공격을 받으면 이쪽에 공격이 나가지 않게 되지만 마치기만 하면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한다 어? 이거 근데 원래 힘껏 펀치가 아니라 폭발 펀치 아니었나요? 나 폭발 펀치 나중돼가지고 저기 뭐지? 골뱅이 무침한테 가르칠 생각하고 있었는데 힘껏 펀치를 주네? 음 좀 아쉬워 아저씨 왜 힘껏 펀치야 이게 바뀌었네 바뀌었네 어? 강제적을 아줌마가 준다 패치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자마자 바로 비저머신 공투를 줬습니다 배우게 하면은 지금까지 간 적이 있는 장소에 한 번에 날아갈 수 있게 된단다 그렇구나 어머니 또 뭐야 뭐 샀어요? 뭐 샀어요? 근데 여기 상점 없지 않나? 아까 보니까 상점은 없어 보이던데 폭발 펀치는 이제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받을 수가 없나봐 여긴 상점이 없어 그러면은 확인할 수도 없고 나 이제 보니까 근데요 큰일이 있습니다 지금 뭐처럼 이렇게 받긴 했습니다 뭐더라? 어 공중날기를 받았어 이렇게 받은 공중날기를 가르친 녀석이 한 마리도 없어 하하하하하하 쌍카리 비행 타입을 가지고 있긴 한데 나름대로 이 녀석 어 어 그 뭡니까 그 벌레잖아 벌레 사마기잖아 사마기 사마기를 타고 날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인가 보다 해가지고 포켓몬 프릭스는 어 스라크에게 공중날기를 주워주지 않았나봐 젠장 깨비참 같은 거 없나요? 지난번에 퀘스트 완료해서 깨비참은 보냈어 일단 그러면은 한번 PC를 살펴볼까요? 공중날기 가능한 녀석 음 일단 비행 타입은 구입했는데 공중날기를 쓸 수 있는 비행 타입은 없다 하하하하 쨍냥 쨍냥 어 어 데리고 간다 이게 다 날아다닐 수 있나? 하하하하 하나도 못 날아 날개력은 찾아볼 수가 없군요 박스1 박스2 공중날기 피카츄는 있는데 왜 스라크는 날지 못하나요? 공중날기 피카츄은 그 풍선인가 어 뭐야 스라크 못 날아 날개축지 이렇게 멋지구리하게 달려있는데 나 이거 바다 타고 그냥 가야되겠습니다 흠흠흠흠흠 비행 타입이 하나도 없어 가자 바다로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야한다 우리는 바다로 가자 그래도 뭐 한번 되돌아왔던 길 금방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약 3분만에 가드리지 일단은 실버 스프레이 많으니까 바다 타기 갑시다 근데 이쪽 라인 그니까 아 뭐야 골라? 음 여기 돌멩이만 쭉 따라서 그 뭐라 그러지? 왼손법? 어 이렇게 쭉 가면은 금방 도착이야 근데 여기 라인으로 온 게 아니라서 트레이너가 아직 남아있을 텐데 뭐 레벨업이라도 좀 더 해둘까 뱀순이 좀 키워볼까요? 뱀순이 일단 골뱅이 무치면 못 키우겠고 고리랑 뱀순이 얘네가 레벨이 너무 압도적으로 높아졌어 자 25짜리가 3마리가 있습니다 골고루 27까지 다 울려주고 싶어 거울이가 파도타기를 쓰네요 아 그 골뱅이 무침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걸 몰랐어 그 당시엔 골뱅이 무침이 없었거든 닭고리가 파도타기를 쓰면서 이렇게 고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앙 앗 너 그냥 물이야? 아 그냥 물이네 앗 에스퍼 기술 쓰는데 에스퍼 타입이 아니라네 이건 말도 안 된다구요 앙 뭐 뱀순이도 은근히 좀 세니까 바닷가 애들은 20대 초안이거든 다 싸잡아 먹으면서 뱀순이 레벨업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편하게 바둥바둥이 뭐야 저... 저... 저 딴 것도 공격입니까? 하하하하 바둥바둥 이거 마무리되나? 당이다 바둥바둥 빰빰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밤 뭐가 실망이야? 아가씨 바둥바둥 체력이 낮을수록 위력이 세지는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발악기술이네 발악기술 빨리 와라 자 다 말걸어서 보이는 것들은 다 싸우면서 정남이 뭐 이렇게 많아 레벨 16자리면 6마리 들었구만 이거 아이 망했어 위협이 효과가 없어? 대단한데 게임으로 부수기 쓰면은 반감인가요? 아니네 그럼 다 냠냠 하면 되겠습니다 냠냠 총어 난 저 녀석이 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총어가 진화를 하면 뭐예요? 총어 이 녀석을 잘 모르겠어 총어가 진화를 하면 만타민인가? 그걸로 아직까지 헷갈려 총어는 도대체 무슨 포켓몬이지? 그냥 성사리같은 그거인가? 총어 아 총어가 진화라면 문어라고? 정말 헷갈리는구만 몰랐어 전혀 몰랐던 사실이야 앙 만타민은 그 뭐야? 만타민 그 가오리같이 생긴 놈 걘 뭐야? 걘 그냥 진화가 없나? 아 있었던 것 같은데 걔도 뭔가 뭔가 동그스름한 걔도 진화전이 있었던 것 같아 아 따로따로구만 아 지금 알았어 몰랐네 타만타 어 기억 안나 이름은 기억 안나 보면 기억날 것 같은데 이름은 기억 안나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다 기억나는데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 클래스님 반갑습니다 만타민은 타만타라고 4세대에 추가된 애가 진화를 합니다 4세대가 지금인가요? 지금 제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이 세대가 몇 세대야? 이게 4세대인가? 레벨 좀 키워와 아 이거 귀찮잖아 27레벨 음 지금 하고 있는 게 4세대가 맞다고 하네요 나중에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냠냠냠냠 걔네들은 뭔가 직접 키워본 적도 없었고 해가지고 잘 몰랐던 부분이었네요 됐다 아 이거 2세대가 아니라 4세대입니다 2세대는 이제 골드 버전이고 이건 하트골드 소울 실버거든 어 벌써 도착이야 다왔어 공룡날개 없이 생고생이구만 이거 음? 여기 뭔가 있다고 힌트 주는 것 같은데 아닌가 지난번에 확인했었잖아 여기 그냥 그냥 했던 모션인가 모르겠다 이제 약을 갖다주기로 했었죠 약 맞아 드론님 우리 골뱅이 어느만큼 컸습니다 지금 제일 부진해 이 녀석이 제일 성적이 부진합니다 지금 골뱅이 무침 레벨업을 좀 시켜야 되는데 25야 아직까지 골뱅이 무침 뭘 웃고 앉아있어 웃긴놈 레벨도 제일 낮은게 왜 웃어 오우 그래도 스토리를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네 등대로 바로 입성했습니다 딴짓 안하고 그리고 약을 건네주면은 약을 내가 좀 안먹네 빰빰빰빰빰 빈나리는 나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받지 않아요 했어요 그냥 약먹고 낳은 것 뿐인데 되게 번쩍거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그럼 나는 체육관에 돌아갈게요 약까지 건네줬으니까 봐주지 않을까 관장두님 이 녀석을 라이트 대용으로 쓰고 있는거네 전룡을 등대불로 쓰고 있었구만 그렇구만 참 굉장히 유용하네요 되게 버켓몬 세계관은 정말 유용해 전기가 공짜야 공짜 그것 때문에 피카츄루 집에서 전기세 대용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적도 있었어 바오바 원장이다 오래 기다리게 했구나 드디어 오픈했단다 사파리가 장소는 알고 있느냐 진청시티 바이굴 아 거기 근데 아이 귀찮아 거기까지 또 파도타고 가야된단 말입니다 나는 비행타입이 없어서 비행타입을 한 마리 잡아둬야되겠다 이거 사파리는 뭐 이따가 가보기로 하고 지금은 관장을 바로 한 명 더 박사를 내보도록 할까 폭발펀치 수륙챙이가 배웠나요? 아니요 폭발펀치를 안 가르쳐주더라고 나중에 꼭 폭발펀치를 가르치고 싶은데 관장 깨니까 주는 기술 머신이 폭발펀치가 아니라 힘껏 펀치야 힘껏 펀치 그렇게 잘 활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파바리 쓰자고 했잖아요 아이 씨라 그 녀석 관상이 지저분하게 생겼단 말이야 나중에 나 깨물 것 같아 난 쌍카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한 점 후회가 없습니다 공중날개는 쓰지 못하지만 그러면은 사파리 한번 구경하고 오자 사파리 한번 궁금해 죽겠어 사파리부터 솔직히 레벨이 좀 딸려서 이번 관장전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 음 여기에 피존이 나올 것 같아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이 쥐돌이 같은 거 말고 음 음 드론님은 어떤 비행을 가장 선호하시나 요 나 쌍카 그래서 더 이상의 비행 타입은 두지 않지 공중날개는 그냥 필요할때만 구구를 꺼내서 쓸거야 구구인지 피존인지 골뱅이 골뱅이 무침 레벨을 좀 말려 올리고 싶어 얘 물에 돌 근데 언제 나와 빨리 바로 진화를 시켜서 뭔가 좀 강일하게 굴려먹고 싶어 뭐 눈동자 말똥말똥한게 지금이 참 이쁘지만 야 여기 쥐만 나온다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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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렙인데 17레벨짜리 레트라도 왕큐에 내지 못해 골뱅이 무침 너무 약해 돌진화하면 기술을 못 배우는데 괜찮나요? 아! 그런게 있어 수륙챙이로 레벨을 몇가지 올려야지 뽕을 뽑을 수 있지 돌진화하면 자력기가 싹 사라져요 그거는 그러면 좀 더 천천히 생각을 해야되겠네 포켓슬론에서 포인트로 교환을 하고 어 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난 또 거기서 게임하기도 싫은데 다른 방법 없나 다른 방법 어머니가 사다주신 물의 돌 막 이런거 여기서 코일도 나왔었네 코일 이제 보니까 코일 이 자식도 잡아두면 굉장한 딜러가 될텐데 쓰읍 파티에 전기타입이 없기네 음... 낚시꾼 아저씨 중 한명이 가끔 전화를 걸어서 물에 돌을 주는거 아니면은 관동까지 가셔야 됩니다 낚시꾼 아저씨 그정보는 뭐죠? 어 낚시꾼 아저씨 프레큐님 반갑습니다 나 여기서 랩업만 하고있네 잠깐만 여기서 구구가 안나오는거 같아 구구가 전혀 안나와 자리를 좀 이동을 해볼까요 날개 달린것들이 안나와서 공중날개 배워야되는데 빨리 빰 빠라밤 빠라밤 흠흠흠흠흠 으아 노래자코 받게요 난 자전거 부금이 좋은데 아 죄송 어? 내 전화번호 가져갈래? 좋은 물건 주면은 전화줄게 하는 아저씨 그 아저씨? 위치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아저씨? 25번 도로 민가에서 받기가 가능하다네 25번 도로 도감을 한번 펼쳐봐야 되겠습니다 아야! 반피? 이런 젠장 똥똥이 같은 놈 에엥! 지자식이 날 깨물었어 27번 도로 25번 도로 오호 성도에서 얻을 수 있나? 관동까지 가면 너무 길어지는데? 잠깐만요 도로가 몇 번인지 몰라 일단은 날개 달린 것들도 한번 보면서 어 검색 뭐 이렇게 복잡해 징 뭐야 아니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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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복잡해 어? 예전에 한방에 찾았는데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눌러야지 나오는구만 날개 달린 것들이 처음 험구서에 나오네 아아 일단 도로 24번? 20대가 전혀 안 보이는데요 지금 우리가 왔던 길은요 다 40번대야 30도 있고 40대야 다 음 음 난감하다 여기서 비행 안 나오나? 심부름꾼을 받았는데 퀘스트를 완료해서 이 녀석이 사라졌습니다 네 받았는데 사라졌어 갖다줬어 으흐흐흐흐 사파리를 가서 잡으세요 아 그럴까? 그럼 거기까지 또다시 파도타고 가는게 낫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젠장 사파리 가서 또다시 바다를 건너가? 아 오케이 오케이 그게 낫겠다 에잇 제길 빰빰빰 어? 야옹이 난 나옹이다 나옹 나옹이는 잡기 싫구만 나옹이 좋아요 아이 난 싫어 흐흐흐흐 바다로 가겠습니다 아 진짜 되게 걸리네 흐흐흐흐흐흐흐 날개 달린 놈 어 이럴수가 파오리 가라 골뱅이 무침 녀석을 잡아 요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것들이 많아 요 배틀에서는 골뱅이 무침에다가 파오리까지 오 다행이다 마부 찌르기 흐흐흐흐 이럴수가 이렇게 귀엽지 파오리 귀엽네 어 파오리가 좀 귀여워 가라 럭셔리볼 뭐야 아아아 잠깐만 야야야 그만 찔러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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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하하하하 진짜 쎄다 파올이 되게 쎄 강한데 몬스터볼 이 자식 점점 마음에 드네 어어 이 자식 튕기는거 봐 점점 마음에 드네 어어 탁쳐서 떨구기가 뭐야 슬픈 스카프 어디갔어 말 안든네 진짜 하이퍼볼 얍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예스 아 예스 잡았스 파오리 비상식량 줄기를 먹으면은 곧바로 달려가서 다른 줄기를 찾으러 간다 이런 귀여운 천둥오리를 봤나 이거 키울까 아 근데 비행타입이 겹치게 되는데 쓰읍 키울까 아 왜 이렇게 맘에 들지 이 녀석 되게 맘에 들어 일단 공중날개를 가르쳐서 다시 사파리를 한번 가보자 사파리 가서 또 음 땡기는 포켓몬이 있을수도 있으니까 파오리는 키워도 조금 거시기 좀 많이 좀 거시기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런 소리 들으니까 더 키우고 싶어졌어 빨리빨리 그런 소리 들으니까 더 키우고 싶어졌어 빠바빠밤 빠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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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가지고 있어 니 뭐야 대파 대파 대파를 뭐야 대파 뭐야 그거 내놔 봐 야 내놔 봐 그거 뭐야 벳은 뭐라그러나 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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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내나 그래도 물고 있네 저건 대파가 아니야? 라면 끓여 드실 때 쓰세요 유용한데? 상당히 유용한데? 급수율이 올라간다고 자 보자 일단은 인내심이 강하고 노력을 하는 파울입니다 풀죽지 않아요 특성은 정신력 오 기술 폭이 상당히 넓은데요 악, 닥쳐서 떨구기, 제비반함, 마구 찌르기 근데 공격력이 드럽게 약하네요 레벨 아무래도 16밖에 안되니까 근데 좀 센데요? 얘 레벨 고리까지 올리면 고리급은 될 것 같은데? 스피드가 너무 느리다 아 스피드가 많이 딸리네 진짜 많이 딸리네 에어커터 슬래시 에어슬래시도 메워가지고 상당히 쓸만하다고 그럼 백숙을 키울까? 좋네요 귀엽잖아 두리벙거리고 있다 여뻐 하는 짓도 귀여워 고궁죽 날개 가려쳐서 좋아요 별수 있는거 맞지? 그렇지 마구 찌르기는 일단 너무 오래걸려 마구 찌르기는 버리겠습니다 빠라밤 됐다 루기야 전까지만 키우는게 좋아보임 아 나는 루기야? 어 키우기 싫은데 그건 야오 드디어 공중날개 처음으로 쓰네요 진청시티로 바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 사파리 땅 소비 돈 9 10 10 10 10 10 10 11 12 12 13 15 16 15 15